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07810이 되겠으며 현재 시각 1월 12일 오전 11시 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은 PCB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PCB 전문 생산업체로 이동통신기기와 메모리 모드, LCD 등에 사용하는 PCB와 반도체 패키징용 PCB 등을 생산하여 국내외 전자업체에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CB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와 전자기기의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리아 서키트의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황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영업이 적자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19년도에 바로 흑자전환을 성공하게 되면서 20년도에는 최고 영업이익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올해에는 약 2배 정도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년도 PER를 보게 되면 17배인 것을 18배 정도, 약 18배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정업종의 PER이 35인 것에 비해 지금 코리아 서키트의 PER은 18배이므로 아직까지도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4.5%가량 상승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반동체 관련 섹터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는데 이 코리아 서키트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행히 4.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4거래일 연속 계속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준 모습이고요.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반등을 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종가가 어느 정도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윗고리를 짧게 달고 끝난다면 내일은 이 저항선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핵심 부품인 PCB를 만들기 때문에 올해의 영업이익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첫번째 IT기기의 판매량 증가 그리고 두번째 온택트 기업의 서버 증설 세번째로 이제 DDR5, 6의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에는 영업이익 반도체 관련 섹터들의 영업이익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작년 20년도에도 반도체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올해에는 올해에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3월달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3월달에 어느정도 조정의 폭이 깊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조정이 온다고 한다면은 3월달부터 공매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2월 말에서 3월 사이에는 아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았을때도 한번 과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사례 때에는 어...일단 2009년에 공매도가 재개가 한번 됐었는데요. 2009년 5월 29일날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 코스피는 한달동안 약 3%가량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11년도 11월 9일날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는 고점 대비 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정도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올해에는 공매도가 재개됐을때 어느정도의 하락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정을 잘 버텨준다면은 잘 버티기만 해준다면은 어...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있고요. 그리고 이번 올해는 슈퍼사이클이 또 돌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혜를 받고 실적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이제 내일은 이 저항선을 도달할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리아 서키트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3일에 한번씩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혹시 코리아 서키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코리아 서키트의 주가 변동폭이 컸을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 이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추천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중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오전 7시 39분부터 실시간 리딩을 시작하였으며 미국 중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의 관련 뉴스들 속보 같은 것도 링크로 달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9시부터는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번주 금요일에는 인프라웨어 그리고 만도 디지털 옵틱스가 되겠습니다. 종목을 추천하실 때는 이제 기준 매수 가격과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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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